도산공원 사거리에요. 근처 오시면 연락 주세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잠은 잘 잤어요?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합치잖아. 유나TV 라이브 방송으로 6억 5천. 바로 오는 겁니다. 방지 건드릴께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지금부터 납치방송 시작합니다. 진짜 실제 상황이고요. 제발 제발 저주 꺼내주세요. 최초 신고 접수는 2351분. 맘역수사대 조성호 수사관입니다. 아직까지 안 오고 뭐하는 거예요? 자작들 멈추시라고요. 홍팔루츠를 찾았어요. 안윤아, 얘들아 꺼냈어!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 아아악!!!! 젖간 씨발